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11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방식을 변경을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read under by html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기존에 공개했었던 연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여행역, 접촉력 퇴원 현황은 이렇게 비어있는 테이블로 반환이 되게 되는데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해오는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 로드를 먼저 해주도록 하고요. 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는 작은 브라우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라우저 크롬 같은 브라우저는 친절하게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표라든지 예쁘게 표시를 해주지만 저 리퀘스트라는 브라우저는 굉장히 작은 브라우저라서 이런 html 소스 코드만을 반환을 해줘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확진자 명단이 있는데요. 스크롤바를 쭉 내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그리는 데이터 분명히 테이블 태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테이블 태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네트워크 탭을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탭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URL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네트워크 탭에서 XHR 혹은 JS, CSS, 이미지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 웹사이트를 로드할 때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한번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로 고침하게 되면 사이트 다시 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이트 내용 다시 받아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JS라든지 CSS, 이미지 클릭해 보게 되면 이 서울시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다른 미디어 파일, 그 다음에 도큐멘트 파일 볼 수가 있어요. 도큐멘트 파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었던 그 테이블 태그가 있는 페이지가 이 도큐멘트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있지 않고 컬럼명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XHR를 클릭해 보게 되면 Ajax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명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프리뷰에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이 프리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트 클릭해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뭔가 HTML 태그 이동 경로가 들어 있고 위에 Get Status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확진자 명단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페이지를 넘겨 보도록 할게요. 쭉 밑으로 내려서 페이지를 넘겨 보게 되면 드로우 1에서 드로우 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로우 2를 클릭하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3만 3천 6백 번이에요. 그다음에 쭉 내려서 또 세 번째 페이지 드로우 3 했는데 드로우 3 클릭해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 또 클릭해 보게 되면 이 확진자 번호가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를 넘길 때마다 이렇게 드로우 1, 2, 3 해서 페이지 번호가 드로우라는 파라메터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 내용은 판다스의 수업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나는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분석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는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URL이 변경이 돼서 매번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URL이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헤더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리퀘스트 URL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리퀘스트 메소드는 get이 있어요. 우리가 주소를 호출할 때 get과 post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205K로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온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 보시게 되면은 쿼리 스트링 파라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드로우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가서 이 쿼리 스트링 보게 되면은 드로우에 2라는 값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 페이지 보게 되면은 드로우에 1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마다 드로우라는 이 쿼리 스트링이라는 파라메터에 이 드로우 값이 바뀌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쿼리 스트링을 뷰소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쿼리 스트링을 조금 보기 쉽게 보려면 뷰파스, 뷰소스, 뷰파스 하시게 되면은 이 쿼리 스트링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해서 보실 점은 한 번에 데이터를 이제 몇 개씩 받아오는지 랭스가 있는데 100개씩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 시작하는 번호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페이지일 때 이 파라메터를 보게 되면은 시작하는 페이지가 0이에요. 근데 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시작하는 페이지가 100이에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게 되면 시작하는 번호가 200이에요. 그래서 이 번호를 맞춰서 같이 파라메터에 넣어줘야지만 아마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소스코드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는데요. 이 URL을 통째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피해서 이제 이 URL을 통째로 카피로 복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카피해서 복사해서 다시 실습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URL을 미리 담아놨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좀 잘라놨는데 URL은 하고 URL은 하고 URL 굉장히 길어요.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스타트가 딱 눈앞에 띄는데요. 여기 스타트에서 한 번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URL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드로우도 있는데 이 드로우 값에서도 한 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URL이 스트링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에 있는 스트링 연결, F 스트링이라는 걸 사용해서 URL은 위에 있는 이 URL 변수를 받아서 쓰는데 이때 F라는 거를 적어주게 되면 이제 F 스트링이라고 해서 이 F 스트링 방식으로 스트링을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F 스트링으로 연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도 똑같이 URL은 F 써주게 되면은 FORMEST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URL 해서 이 밑에서 출력, URL 하게 되면은 전체 URL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요. 붙여서 URL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파라메터도 있고 사용해야 하는 파라메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 너무 기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정도 파라메터만 써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이것도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Draw, 그 다음에 Start가 되는데 이제 Start는 3페이지일 경우에 200번부터 그 다음에 만약에 2페이지일 경우에는 100번부터 그 다음에 1페이지일 경우에는 0번부터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줄 텐데 URL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러면은 이 URL을 우리가 리퀘스트 위에서 불러온 이 리퀘스트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get로 불러오는데 get이나 post 둘 중에 하나를 써요. 이 get은 여기에 있는 리퀘스트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get로 불러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도 똑같이 get로 URL 불러오게 되면은 리스펀스 200 정상적으로 받아왔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리스펀스를 리스펀스라는 변수에 담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리스펀스의 형태가 제이슨이거든요. 리스펀스.텍스트 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보여주게 돼요. 텍스트를 봤더니 굉장히 보기가 어렵죠. 얘는 제이슨 형태라서 제이슨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제이슨 형태로 반환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반환이 된 거를 이렇게 데이터 제이슨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데이터 제이슨 이렇게 담아 주도록 하면은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제가 제공해드린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새로운 셀을 만드셔서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데이터 제이슨 출력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쭉 내려서 보게 되면은 스크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이 제이슨은 키밸류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에 드로우 하게 되면은 이 드로우 번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른 키 값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레코드 토탈, 전체 레코드는 8,652명. 그래서 이제 어제 일자 기준으로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인지 보게 되면은 쭉 위에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11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대한민국 확진자 현황하고 이제 서울시 확진자 현황이 있는데 8,652명이에요. 그래서 8,652명이 이렇게 토탈 레코드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다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에서도 봤었던 내용인데 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괄호 두 개로 감싸져 있어요. 대괄호 두 개로 감싸져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제이슨으로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토탈 레코드 가져오게 되면은 전체 레코드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코드 수는 오늘까지 확진자 수예요. 11월 29일 기준 확진자 수가 8,652명이다. 그 다음에 토탈 레코드에서 한 페이지에 100개씩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총 몇 페이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을 더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소수점 나머지는 제거했기 때문에 소수점 제거한 거에서 이제 1을 더해주게 되면은 전체 88페이지까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내려가서 쭉 보도록 할게요. 87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는 이제 88페이지까지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100개가 딱 맞다 하게 되면 이제 87페이지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88페이지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끝 페이지가 88페이지 정도 된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8페이지까지 계산을 했고 데이터는 데이터 제이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에는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0번부터 6번까지 컬럼명이 없는데 이 컬럼명은 이전에 가지고 왔었던 이 0번 환자 확진일 거주지, 여행역, 접촉력, 퇴원 현황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HTML 소스 코드가 들어간 컬럼들도 있는데요. 이 컬럼들은 이제 전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총 100개만 가지고 왔어요. 한 페이지만 갖고 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가져오려면은 이 여러 페이지를 반복문으로 가져오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 한 페이지만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 텐데요. 이 위에서 가지고 왔던 소스 코드 그대로 넣어줬어요. URL, 그 다음에 response.get, response.json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페이지 번호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제이슨 파일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을 이제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1페이지 했더니 1페이지 내용 갖고 오고 2페이지 하고 넣어주게 되면은 2페이지 내용을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출력하게 되면 이제 3페이지를 가져오게 돼요. 그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당 100개씩 들어있어요. 끝페이지까지 이제 가져오면은 될 텐데요. 이렇게 끝까지 가져오는 거는 이제 반복문을 활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000페이지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있다라고 갖고 오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페이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페이지 하게 됐을 때도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를 갖고 오게 돼요. 그럼 이제 예외 처리도 이렇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 이렇게 파라메터 넘겨줬을 때 없는 페이지는 얘가 데이터 빈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니까 그럼 이 빈 리스트를 잘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할 텐데요. 전체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